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其實 지켜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마토 아, 아, 아이구 고기... 어, 먹방... 아, 자, 내가 어떻게 넣어주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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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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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, 아, 아, 아! 아, 아, 자, 아, 아, 아... 뱀뱀 바삭바삭 정말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어서 후 spread 여기다가 шая읍 노노노노노노노노노 nesse 와우 짜파게티 주먹밥 물을 좀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미션 중 저의 장면이 너무 맛있었고 계속 들리는 걸 먹으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잘 먹었을때는 그치 너무 맛있었어요 마요네즈 오늘 이 예정은 마요네즈 마요네즈 우유 감자 감자 삼겹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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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아.. 으흫 내놨 너무 맛있는데 저는 매운 뼈는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거 너무 잘 먹어서 저는 고기만 먹으면 고기만 먹으면 좋겠어요 고기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저는 고기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콩나물 와우 너무 맛있었어요 좀 더 맛있어서 크림소스 이거 좀 더 맛있어보는 것 같아요 이번엔 고기 한 번 더 먹어보려고요 고기 이렇게 뼈를 먹으면 진짜 맛있었죠? 여긴 너무 맛있어 음.. 아.. 아.. 점점 괜찮아요 음.. 음.. 고춧가루 육뚜 흡 REY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코코라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은 소시지 그게 제일 맛있었네요 잘 텐데 곧두기로 건강하니 맛있다